네 이어서 내년도 원자재랑 환율 전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최대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는 올해도 원자재 중에서 경기 민간 원자재, 특히 이제 가장 관심 많으신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내년에도 딱히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크게 가시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단은 오펙플러스의 감산이 내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하단도 상단도 어느 정도 막힌 상황 이런 게 올해에도 있었던 일인 것 같고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WTI 한 79달러 정도로 될 것 같은데 내년에 한 78달러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연말은 74달러 정도로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경기 침체 시기에는 늘 금 가격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24년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적으로는 좋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금 가격이 한 8% 정도 올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상단 저항으로 작용했던 2000달러를 좀 크게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내년에 금은 한 2400에서 2550 정도 타겟을 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강달러 환경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금리 수준도 상당 기간 높을 것 같고 긴축적 금융 환경이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 것인데 이러한 요인들 사이에서도 달러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가 좀 강세로 돌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 좀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좀 찾아봤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올해 좀 기대됐다가 많이 좀 기대를 못 미쳤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기대를 조금씩 가시화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달러원 1200원대로 좀 내려가고 연말은 1240원대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2023년 데자비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사우디가 연말까지 감상한다고 해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95달러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상반기에는 국제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포인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상반기에는 이제 유가가 밑에 하단에서 좀 움직였다면 하반기에는 좀 상단에서 움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레인지에서 2024년도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레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공급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유가가 튈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로 굉장히 강한 공급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그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상반기에 좀 좋지 않은 상황 금리 인하 전까지 경기가 많이 버티면 좋을 텐데 만약에 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단을 뚫고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유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투자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데 만약에 생각보다 좀 상반기에 내려갔을 때 이럴 때는 하반기 금리 인하와 좀 시차를 두고 경기 개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때는 좀 살 수 있는 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75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왜 유가를 좀 그렇게 높게 보지 않냐라고 봤을 때는 펀더멘탈 상으로 유가가 그렇게 높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가 엄청 강한 상황도 아니고 유가가 100달러 정도 넘으려면 전에 있었던 전쟁주 수준의 강한 공급 충격이 있거나 수요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져온 차트는 OECD 재고인데 미국 원유 재고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재고 수준에서 과거의 WTI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었냐라고 해보면 65에서 한 72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적정 레벨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이게 아무래도 하반기에 사우디 감산 추가로 들어가면서 좀 유가를 올린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 레인지를 기억하셔서 이 레인지 아래에서 좀 크게 밀렸다라고 하면 살 수 있고 반대로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연간 전망 제목으로 줄다리기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원유 시장을 보면 사우디는 유가를 부양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원유를 수출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미국은 유가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엄청 엄청 많이 풀면서 유가를 하향 안정화 했던 모습이라면 하반기에는 사우디의 유가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부각됐던 시기입니다.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더 이상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감산이나 그런 정책들은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도 있고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아야 금리 인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차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유가를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하나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얼마나 더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게 사우디가 단독으로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했는데요.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사우디를 제외한 나라들은 추가 감산을 할 의지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같이 봐주시면 사우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펙 국가들은 사실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코로나 때 많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사우디랑 몇몇 국가들만 생산량을 회복하고 감산이 들어갔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만약에 내년 초반에 감산을 단독으로 감산하는 걸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가 오펙 플러스 감산의 절정이었다. 즉 최고점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남은 유가 억제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이랑도 접촉을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랑도 접촉을 하고 심지어 사우디랑도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원유 증산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서도 사실 미국 전략 비축률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은데요.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미국 전략 비축률 다 썼다는데 이제는 사야 되니까 유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이 그래프를 봐주시면 많이 쓴 거는 맞습니다. 한 6억 배럴에서 3.6억 배럴까지 엄청나게 풀었는데 2억 배럴을 2년간 풀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3.6억 배럴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최근까지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전략 비축률을 빨리 사겠다 이런 입장보다는 유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 우리가 사주겠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중동 분쟁이 있으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그때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한번 방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은 이미 순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보유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3.6억 배럴이라는 것은 아직도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화조 리스크는 앞서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000년대 이후로 지정화조 리스크가 갑자기 두 차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정화조 리스크가 바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두 차례나 좀 올라가고 있는 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너 선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좀 중재력이 약화된 것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좀 결속이 좀 이전보다 확대됐던 점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찜찜한 부분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변수를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저희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유우가 좀 가장 궁금하실 테니 좀 길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을 좋게 보는 이유는 경기 불안과 금리인하 기대조합은 금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그래프에서 봐주시면 지금 2000달러대를 상단으로 지금 세 차례나 시도 중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아마 금가격은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반 때 보면 금가격이 계속 상승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중반 정도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 즉 저희가 2400에서 2500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는 강달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달러원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망을 내고 최근에 좀 달러원이 내려가지고 1200달러대를 찍기는 했으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되게 실현들이 있을 것 즉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1300원대로 올라가면 이제 또다시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좀 달러원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도는 것도 달러원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가 심한데 이제 일본 통화정책 변경 지금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내년에 아마 추가적으로 통화정책 변경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게는 하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50엔 정도인 게 130에서 140엔 사이까지 내려가면 저희 원화에도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국내 지표는 수출이 개선되어야 달러원이 돌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 지금 수출은 YY로 치면 플러스 전환을 시도 중인데 사실은 숫자적으로 YY가 찍힌다기보다는 수출 경위가 진짜 좋아진다. 반도체 경위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외국 투자자들도 중국 위안화 같이 아시아권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출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200원대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델로 추정해봤을 때는 현재도 10%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